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 저런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 가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잔 주거니 왔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호응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인데 좋아요 이거 음악 소리 조금만 더 기워주세요 이 노래 아시죠? 아시는 거죠? 가끔 비가 내리면 구름에 네 모습을 가려 어두운 거리 더 쓸쓸해지네 텅 빈 이 거리 오늘도 혼자서 걸어갔네 그렇지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슬픈 추억 안고 사는구나 슬픈 추억 안고 사는구나 동빈 가슴 안고 네 안녕하세요 정성보입니다 25번째 경제 콘서트 시시콜콜한 경제 이야기 줄여서 시경이 오프닝 무대를 가수 정성보시가 빛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팟캐스트 녹음할 때 한번 오셨어요 들이 많은 분들 들으셨죠 어 저 노래 가르쳐 준다고 나오셔서 뭐 몇 마디 해주시고 노래도 불러 주셨는데 그때는 솔직히 저는 뭐 니나 나나 뭐 살짝 그랬는데 오늘 들으니까 야 역시 가수네요 아 어떡하지 나 노래 있다가 하기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들으신 이 노래를 빨리 잊어버려 주십시오 네 어 저 엠넷 서바이벌 결과는 뭐 대충 잘 나왔어요 양보하셨다면서 아니요 그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지금 엠넷 초대형 노래방 서바이벌 VS 라는 프로그램에서 어제 방송자로 이제 세미 파이널 무대 탑 텐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좀 생겼습니까 저희 팟캐스트 나오고 나서 정성보 님한테 노래 좀 배워 오겠다 아 두 분 정도 계속 올 거예요 아 네 저도 가서 따로 좀 배워 보겠습니다 그 나중에라도 정성보 씨 무대를 좀 보고 싶다든가 하면서 활동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서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정기적으로 3년 이상 을지로에 있는 와인바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 말에도 크리스마스 전전 날에도 콘서트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밴드 세트 같이 노래 노래 본인이 하시고 네네 어 얼마에요 얼마더라 한 3 3만 어디 가면 될 수 있다고요 홍대 쪽에서 아마 할 예정이고 공연 소식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성보 라는 이름 검색하시면 제가 나올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나오시면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제 마무리 하는 게 관행이지만 오늘은 들을 노래가 좀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수 정성보 씨 였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아휴 자 저희가 이번 콘서트 준비하면서 어떤 그 말씀들을 좀 전해 드리면 재밌을까 새로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시는 그 목소리들의 주인공 남국민 양효걸 박정호 이런 분들에게 경제 뉴스뿐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유익할 것 같은 걸 골라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각자 거절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주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남국민 큐레이터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 주실 거예요 책 주제는 매우 지루해 보이는데 책을 어떻게 읽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걸 알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이어서 양효걸 기자는 대학원 박사 과정 지금 밟고 있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늦바람이 들어서 공부를 할 때는 대개는 혹시 뭐 학위 콤플렉스가 있나 싶어서 제가 이력을 한번 봤더니 이분은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보기엔 학위성애자 같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어렵겠죠 마흔 넘은 나이의 직장인이 그리고 이게 보통 직장입니까 여기가 굉장히 바쁘고 사람 괴롭히는 직장이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지 왜 하는지 얘기를 전해 주실 것이고 박정호 교수님 강의는 이직할 때 혹은 이직을 안 하더라도 연봉 협상할 때 내 몸값을 올리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 겁니다 박정호 교수님이 이 요령을 아주 잘 하셔서 출연료가 지금 저보다 많아요 잘 들어보시면 꽤 도움이 될 이야기 들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그럼 소개를 해드리죠 남국민 큐레이터의 강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남국민입니다 오늘 제가 첫 자리를 맡게 돼서 또 부담감이 큰데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겠는데요 주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어요 이게 첫 무대에 책으로 재밌게 얘기를 해봐라 항상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자주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딱 생각을 한 게 요즘에 경기가 안 좋긴 하구나 경제 콘서트인데 돈 버는 얘기보다 주식 부동산이 아니라 책 얘기, 학위, 이직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제가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좀 있으면 곧 새해가 되잖아요 그럼 다들 아마 내년에 무슨 결심을 하거나 결심을 하실 예정일 텐데 제가 볼 때 한국인들의 3대 숙제가 있어요 내년에 아마 하실 게 처음에 운동과 다이어트 그리고 영어 공부 이전을 해봐야지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올해는 책 좀 읽어보자 이 세 가지가 아마 세 개의 숙제일 것 같아요 수십 년째 반복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제 얘기 저는 이런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다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읽는다는 건 저는 왜 그런 강박을 생겼냐 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할 텐데 요즘 주식 투자할 때 포모라는 말을 많이 하죠 Fear of missing out 뭔가 오르고 있는데 내가 놓치는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적 포모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어디 자리 갔는데? 아는 척은 해야지 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외국 친구들 만나보면 내가 모르는데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인데 한국에서는 특히 더 그걸 나도 알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직장생인이지만서도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다 보니까 좀 강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천이 빨리 드러나면 안 되는데 빨리 얘기하는 것만큼 채워야지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었는데 사실 많은 직장인 분들 아니면 다른 생활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책에 대해서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초년생 때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책을 읽자 생각을 해서 처음에 시도한 게 거의 모두랑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다독을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미라클 모닝 이런 거 하잖아요 매일 6시에 일어나기 이런 거 도전하고 이러거든요 취준생들 특히 매일 6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저도 올해 100권 읽어보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50권 읽기 일주일에 한 권 읽기 이런 걸 하는데 인스타도 보면 몇 권 뭐뭐 챌린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 1년 정도 하고 느꼈던 건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도 답이 아닐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보통 책 읽는다 하면 신년결점 택 읽는다 하면 다독인데 책 읽는 거 이 걸 다독인데 문제는 사실 이게 유튜브 시대에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요즘 또 많은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얻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기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에 물론 사실이 아닌 정보도 있지만 굉장히 또 수준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의 이런 교양 채널 같은 것들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사실 한국어 쓰는 사람들 5천만 명인데 교양 채널들이 200만 명 300만 명 구독자가 된다는 건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된 열망이 있고 또 그만큼 좋은 유튜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다독은 답이 아닌 것 같다 힘들어 죽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내렸던 건 책 하나를 정말 진짜 제대로 읽는 게 뭔지를 한번 경험해 봤나 돌이켜봤더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2권만 읽자 라는 거를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 이유로 더 읽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요 책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 생각을 해보면 책을 읽는 거를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저는 이 책을 빨리 내가 이거 귀한 책이니까 읽어야지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책 사는 돈 그 치킨 값이거든요 근데 사실 치킨을 사 먹는 돈을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는 책에다가 쓰는 게 엄청 큰 투자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제가 계산해보면 최소 저는 30시간은 거의 한 권을 읽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만 해도 책 한 권을 수십만 원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그거를 저는 효율적으로 읽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투자하듯이 내 시간을 투자하는 느낌으로 하자 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종목 선정하듯이 책을 고르는데 70% 이상의 시간을 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책 읽어야지 결심하면 서점 가서 베스트셀러를 일단 보시거나 매대에 누워있는 걸 먼저 보시거든요 근데 그 책이 왜 거기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가능성으로 잘 팔리거나 마케팅비를 많이 쓴 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책을 고르는 행위부터가 그냥 그 광고비를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책 읽는 거는 왜 읽냐고 생각해보면 그런 남들 다 아는 건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근데 좀 책 읽어서 나도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에요 티나게 좀 책 읽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평균만 치려고 책을 읽으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 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세상에 나만 읽는 책을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아니고 매대에 있는 거 아닌 거를 읽어보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유튜브에 그 책에 대한 지식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순간부터는 제 거가 되기 때문에 딱 첫 번째 중요하다고 느꼈던 건 책을 읽기 전에는 무조건 재밌는 책을 내가 읽고 싶은 건데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거를 고르는데 시간을 다 들이자 책을 고르는데 일주일을 정말 들여보기도 했어요 왜냐면 펴는 순간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이때부터는 서점을 안 갔습니다 인터넷 서점이라는 곳은 가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다 느낄 거예요 나 오늘 낮에 신발 살까? 생각했는데 저녁에 가면 갑자기 30대 구두 추천 리스트 이런 거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울 정도로 책도 그렇게 알고리즘에 빠져있으면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없더라고요 그냥 보여지는 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서점을 가는데 누워있는 책 말고 서있는 책들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분기에 상반기에 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고릅니다 정말 공들여서 고르고 이 책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서 읽으면 유튜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책을 고르는데 일단 70% 힘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점을 멀리하자 그 다음에는 도서관이나 중고서점 같은 데 가면서 진짜 너네는 모르는 나만의 책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골랐더니 이제 올 상반기에 책을 고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부담감이 굉장히 덜어졌습니다 나는 이거 한 것만 끝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얘는 어디서 이런 책을 읽은 거야 라는 걸 읽고 났더니 그 상반기에 어디 자리를 가더라도 야 근데 너 그거라니? 물어보면 얘는 어디서 뭘 읽고 왔길래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경쟁하지 않고 유니크한 걸 읽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티나는 책 읽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독을 포기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독이라는 거는 너 몇 권이야? 너 몇 권이야? 나는 그러면 더 읽어야 돼 노동에 가까운 게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너가 거란사에 대해서 혹시 아니?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고려사? 그래 고려사는 세상에 전공자도 많고 유튜브도 많거든요 근데 너가 혹시 거란의 사대 황제가 어떤 거지 아니? 그러면 얘 어디서 뭘 읽고 왔지? 하는데 티가 나요 얘는 별걸 다 읽는 애구나 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왜냐 베스트셀러를 읽고 티를 내려면요 최소 서울대 교수님 정도로 이겨야 돼요 서울대 교수님이 제가 총균세를 읽고 아무리 재혼 얘기를 해봤자 아 쟤는 저거 서울대 교수님 어디 어디 밑에 이렇게 머리 읽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부터 뭔가 아 티가 나기 시작한다 이거 진짜 효능감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략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경제학을 좋아하면 경제학 서점을 가면 아 이거는 좀 너무 다 읽는 책 하면 옆에 과학 챕터라든지 미술 챕터들 가서 읽고 오면 야 너는 진짜 책을 많이 읽는 친구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걸 체감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이게 느껴던 게 뭐냐면 다독이라는 게 왜 얼마나 왜 많은 한국인들이 결정을 하냐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 수험생활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자녀가 수험생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수험생활이란 건 시작과 동시에 뭘 할지가 끝까지가 정해져 있어요 결승전까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도 사실 그렇게 읽어요 나 책 읽어야지 결심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서울대 권장도서 1권부터 100권까지 딱 다운받아 봐요 근데 그걸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 생들과 나의 지적 경쟁이 이뤄지거든요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쟁을 바빠 죽겠는 직장인이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조안점을 뒀던 건 남들 안 보는 책을 숨겨져 있는 걸 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제가 대학생 때 특목고 그리고 대학교 가는 친구들 면접하는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필독서 준비해 오는 게 약간 당연한 수순인데 들어올 때 대충 압니다 무슨 책을 얘기할지도 대충 알았거든요 마치 오디션장에서 요즘에 조승우 씨가 하는 오페라 있잖아요 그거 하면 바로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 면접장에서도 필수 책이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내가 티나는 독서가 되기 시작했다 였고요 그 다음에는 읽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냐 저도 굉장히 책을 거의 떠받들듯이 하다 보니까 조심조심 읽었는데 그때 언제부터는 근데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낙서도 하고 접고 하다가 이게 맞는 소리야? 하면서 마음껏 거기다 뭐 접고 찍고 뭐 이렇게 밑줄 치고 하다 보니까 그 책을 거의 반년 동안 가지고 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빨리 읽어야 되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고 후다닥 지나갔는데 사실 그 후다닥 지나간 건 이제 유튜브로 하면 된다 근데 나는 이 책을 마치 한우 한 마리를 우리 식당에 입고 시킨 것처럼 발굴을 해가지고 부위별로 다 토막을 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더니 정말 부담도 없고 거의 취미활동처럼 하다 보니까 읽는 과정도 훨씬 노동이 아니라 약간 유희처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6개월 내에 300페이지만 읽으면 되는데 내가 부담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대신 밑줄 치고 뭐 거기다 쓰고 싶은 말 쓰고 이상한 것 같으면 치고 그리고 저자한테 메일도 보내봤어요 한국 작가한테는 그냥 당신 말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건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났더니 거의 교과서 한 권짜리 클래스를 듣듯이 하고 났던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 50권 다독 목표한 사람이 25권을 읽은 사이에 한 권을 읽은 거지만 사실 다독한 사람한테 당신 인생의 책이 뭡니까? 하면 잠깐만 쭉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 학기에 그 책이었어 가 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랬더니 일하는 데도 방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독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더 대회가 풍성해지려면 제발 총균세 사피엔스 이런 것만 읽지 않고 한번 왜 600페이지짜리 서울대 교수님부터 전 국민이 다 읽은 책을 읽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도 더 주도적으로 만약에 독서를 하는 수많은 인구들이 세상에서 진짜 그 서점에 서 있는 책들은요 정말 그 정말 큰 매장에 한 권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사가면 품절돼요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 책 한 권씩만 읽고 얘기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송경재 또 아침에 박 작가님한테 이제 이거 뉴스를 달아볼까 하면 그건 다 너무 알려진 내용이 아닐까요? 라는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유니크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책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주둑 될 필요가 없다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몇십 시간 드리는데 특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남들 다 읽는 책 읽어봤자 면접장 갔을 때 티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느꼈던 것도 티나게 읽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책을 고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드리고 6개월 동안 내 마음대로 읽는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공을 들여서 읽었잖아요 생각한 게 요즘에는 엄청 재밌는 게 많아서 여러분 만약에 마블이나 유명한 영화 보고 나오면 보통 뭐 하세요 나무 위키라는 데 들어가서 내가 몰랐던 거 뭐였는지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다가 또 검색해서 2차 창작물을 더 보시거든요 요즘은 그런 게 거의 대세가 됐습니다 뭐가 재밌는 게 나오면 재밌게 보고 2차 창작물을 보는 시간을 다 가지시는데 책도 내가 했으면 끝나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 사람이 쓴 것도 찾아보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도 찾아보고 하면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고 났더니 1년에 2권만 읽고도 어디 가서 확실히 얘는 책 좀 많이 읽는다 책 잘 읽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이번에는 독서라는 결심 가로치고 다독이 아니라 독서라고 가로치고 딥하게 읽는 내 마음대로 읽는 시간 그리고 이번 학기에 내 교과서를 고르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굳이 유명한 책을 읽을 필요는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좋은 책들이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취미로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사실 너무 지적으로도 힘들뿐더러 대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더 기묘한 이야기 더 독특한 이야기로 좀 더 남들이랑 다르게 재밌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책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받고 제가 한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전해봤습니다 내년에는 더 지적으로도 재밌는 시간 노동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 강연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게 능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저의 고구마 같은 이야기 책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사이다 같은 강연을 해주실 양효걸 기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효걸입니다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만 이렇게 좀 목소리를 들려드리다가 이렇게 콘서트에 섰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손경제 경제 콘서트가 그랬더니 와이프가 너무 좋아 잘됐다 애도 좀 데려가라 그래서 어떻게 애를 데리고 가냐 내가 못한다 했더니 아니 한 명 당첨됐으면 한 명 더 애인데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손경제 콘서트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큰일날 나와라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그런 미묘한 감정을 좀 느꼈는데 이런 어떤 이렇게 꽉 찬 자리에서 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일단 제목 자체가 재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교과서 위주로 이제 착실하게 9 to 6로 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아까 이제 뭐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뭐 학위성애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남들이 좀 일찍 끝낼 수 있는 공부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40이 훌쩍 넘어서도 일단 학생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긴 학생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좀 있어서 오늘 경제 콘서트에서는 뭐 저 가계금융 복지교수사 이런 거 말고 일단 개인이 좀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만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 생각하다가 일단 공부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성애자 이런 건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일단 MBC에 이제 방송기자로 입사해서 굉장히 좀 바쁜 시절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또 선배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또 보도에 가면 그래서 하다가 나름 중간중간 이제 공부도 하고 하지만 이제 회사 생활을 잠시 끊고 2019년에 이제 영국으로 석사유학을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리고 석사학위를 따고 와서 이제 보도를 하면서 최근에 또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에 가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은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했던 학교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제 LSE라는 학교인데 이게 뭐 강렬해요 이게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런던 정경대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빌딩도 올드 빌딩입니다 이게 저는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사 문화가 근데 올드 빌딩 옆에 뉴 빌딩이 있습니다 일천해요 창의력이 근데 여기에 근데 여기에 2019년에 가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 사실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냐 기자 생활하기도 바쁜데 왜 이걸 끊고 이렇게 가냐 했을 때 사실 뭐 개인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관련 보도를 하나 했어요 제가 기획 보도였고 저만 한 보도였는데 한국은행의 통계가 조작됐다라는 보도였습니다 BPM6라고 해서 이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는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IMF에서 주는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부풀려졌다라는 이제 기획 보도를 했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틀린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거기에 어떤 이제 저희 과 선배님들도 또 많고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겁니다 보도가 나간 다음에 야 효골아 너 인마 여기 한국은행에 있는 분들이 다 인마 석사 박사하고 인마 미국에서 박사하고 한 분들인데 문제없다는데 뭐 네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형님 이거 보면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야 인마 저기 저 담당 팀장이 인마 콜롬비아에서 뭐 박사를 하고 네 인마 너보다 몇 년 선배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때 조금 제가 기자로서 뭔가 좀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나는 열심히 취재해서 내부 제보를 받아서 취재해서 냈는데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과연 이 진실은 뭐냐 그래서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잘 포장된 이유죠 근데 갔는데 힘든 거예요 뇌가 안 돌아가 뇌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처음에 난관에 부딪힌 게 영어였습니다 인종차별은 없어요 영국에 인종차별은 없지만 영어차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계속 사진이 겹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계속 잊어버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30대 중반 넘어가면 이게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도 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고생합니다 하도 기숙사를 옮겨 다녀가지고 애가 아빠 나 잠깐만 누울게 그래서 어디 누우려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공부를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느낀 건 그만큼 값어치는 있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원래 없다 시간은 항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사실 여기에 가기 전에도 아침에 한 두 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학위 과정이 아닌 뭐 cfa라는 과정이 있는데 공부도 하고 최종 합격은 못했습니다 결국 3차까지가 있어서 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문을 품고 갔던 그 의문 과연 학위에 뭐가 있느냐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애 고생시켜서 갔다 왔는데 학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하지만 그 공부 자체에는 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일단 공부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LSE 중앙도서관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감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소위 간지를 너무 우스게 하다 보니까 뱅글뱅글 여기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 이상한 애들이에요 하여튼 근데 뭐 이렇게 간지는 나오잖아요 볼록렌즈도 찍으니까 그래서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위라는 게 사실 지식을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요즘 되게 멸칭으로 좀 많이 불리기도 하잖아요 아 저희 무식한 기자고 뭐 이게 원래 이런 건데 이거 이렇게 밖에 못하고 틀렸는데 이렇게 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생각합니다 여러 이제 지식의 동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은 동굴에 대다고 소리를 칩니다 암흑의 교수님 잠깐 나와보세요 하면 저기서 교수가 나옵니다 물어봐 이 동굴은 됐고 일이 생겼을 때 여러 동굴에다가 누가 들어가 있는지만 알아요 기자들은 그래서 가끔 생각합니다 아 저 동굴 안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저렇게 이제 권위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직접 동굴로 들어가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굴에 들어가는 순간 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동굴을 보지 못하고 동굴에 들어가는 순간 결국은 그 동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 그 분야에 굉장히 오래 공부하신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워하세요 이게 교수님 이게 이런 겁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뭡니까 양기자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 이런 조건이 이러이러 이렇게 갖춰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방송에서는 단 한마디도 쓸 수가 없죠 단 한마디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자들은 전문성 이 지식을 많이 획득해야 되냐 그게 이 보도의 본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학위 과정을 하고 느낀 반은 뭐냐면 이런 지식이 학위의 전부 다는 아니다 공부의 다는 아니다 그러면 공부를 왜 하느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분이 친숙하시죠 요요마 이분이 첼리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테니스죠 요즘 취미생활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금감원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분한테 평소에 이제 퇴근하면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첼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도 굉장히 힘든 직업인데 거기서 또 첼로를 배우러 가고 악보 복잡한데 그걸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여러 가지 뭘 해봤는데 회사 생활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는 동안 아이고 김 과장 그거 어떻게 하지 개 참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의식이라는 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는 첼로라는 게 일반인으로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악기를 배운다는 게 그리고 악보에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 이상 됐을 때 협연을 하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미묘한 것도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챌린지 한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계속 썼더니 회사 생활과 분리가 되더라고요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동안은 온전히 회사의 일을 싹 비우고 그다음에 두 시간 동안은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파 보이지만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운동 같은 경우도 좋을 수 있겠죠 두 시간 동안 신경 치면 제가 운동이라는 취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라는 게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에서 한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완전히 거기서 떠나서 뭔가 머리를 아예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아니냐 오히려 힐링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유학 생활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자들은 한국 기사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네이버 들어가면 기사를 보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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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속될 줄 알았어 이거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완전히 어떻게 절연된 상태에서 첼로를 하듯이 완전히 다른 분야에 학문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일에 그 다음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경험이 유학 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으로 저희는 남고 있어요 하나 또 저희 뉴스데스크 진행하는 앵커 분이 한 분 계신 제가 존경하는 선배인데 주말 뉴스 앵커를 오래 하신 분이 어느 날 목이 쉬워서 오셨어요 그래서 선배 이거 목소리가 제사님 분인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원래 일본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몸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그래서 일어서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졸음이 또 와서 왕창 문을 다 열어놓고 했답니다 약간 초겨울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했더니 일본 여행은 못 가지만 일본 문화, 일본 공부하는 동안 회사를 싹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어제 내가 발음 한 번 씹었는데 이거 시청자들 게시판에 난리 났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기간은 싹 털어볼 수 오히려 정신 건강에 훨씬 좋더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 공부를 하는데 그럼 뭘 할 건데 공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또 유학 시절부터 생각한 건 뭐냐 이거 마라톤이죠 어느 날 영국에 있던 공립학교에 다니던 우리 아이가 어깨가 막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야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데 막 난리가 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댄스 타임이 있었대요 댄스 타임이 있었어요 저를 닮아서 완전 몸치거든요 그런데 댄스 타임이 뭐가 좋았냐 했더니 배경음악이 BTS 노래였던 거예요 선생님이 야 30분 동안 댄스 했는데 한국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중간에 한국 가사가 나오는 노래였어요 영어로 쭉 나오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진정한 교사인 것 같아요 우리 애한테 너 한국에서 오지 않았냐 이 가사 무슨 내용이니 쫙 얘기한 거야 애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BTS가 상징적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항상 패스트 팔로워 했습니다 어 야 유럽에 이런 게 있어 미국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머리 좋은 우리 공대생 폄하 발언 아닙니다 공대생들이 회의를 해 제육 먹으면서 회의해가지고 미친 짓이 야근해가지고 내놨습니다 사실 이게 패스트 팔로워의 미덕이었어요 우리의 산업은 계속해서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누가 잡아줬냐 유럽에서 잡아준 거 미국에서 잡아준 거 선진국에서 잡아준 거 너는 일로 뛰어 했을 때 우리는 빨리 뛰어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 아 얘네 별거 없구나 얘네도 방향을 못 잡고 있구나 심지어 컨텐츠 분야 같은 데서는 한국의 컨텐츠 품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우리 한국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리더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물론 문제는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이제 마라톤에 보면 선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2위 그룹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2위 그룹에서 케냐 선수들 뒤 등을 보고 뛰어온 거예요 마라톤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가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뛰는 게 뛰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은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지금 빨리 코딩해야지 지금 파이썬 공부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LSE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생 한국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는 경제사 학부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경제사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취직하려면 인턴부터 하거든요 인턴부터 하는데 너는 이제 어디로 가냐 라고 했더니 독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성적도 좋고 기업들에서도 기업들에서도 오퍼가 올 것 같은데 왜 독일로 가냐 했더니 형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어 불확실하지 불확실할 때는 문사철로 돌아가야 됩니다 형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데카르트가 우리 방법서설이라는 책에서 이 수학의 기초를 쌓을 때 의심되는 거 하나하나 지워가지고 결국 제 1명제가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AI가 인간을 막 지배하니 많이 특이점이 오니 많이 하고 있을 때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제 1명제가 뭐냐 지금 우리의 사회는 인간을 위한 사회다 라는 제 1명제로 돌아가면 결국은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 방향은 인간의 흔적이라는 인문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지금 코딩 배워서 파이썬 해가지고 뭐 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아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역설적으로 지난번에 챗GPT가 한번 잠시 셧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잠시 이제 서비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프로그래머들이 다 쉬었답니다 초벌 코딩이 안 되는 거야 GPD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오히려 우리가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쉽게 더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거는 서울대 유기윤 교수님 팀에서 낸 자료인데 2090년대 미래계급 전망입니다 1계급 일론 머스크죠 2계급은 연예인들입니다 우리 우리 방송국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수 좀 이따 노래도 또 하시겠지만 3계급이 AI야 4계급이 4계급이 프레키아트 99.997% 지금 대체될 수 있는 코딩을 하다보면 앞사람 앞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는 오히려 좀 고리타분하게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 여기서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분의 공통점 남자다 이런 거 말고 이 두 분의 공통점 자 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보면 이분이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을 했죠 근데 이분이 마라톤으로서 세계 1위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수영에서 박태원보다 수영을 잘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저희 최근에 기사에 좀 올렸던 김병만 선생님이 이분이 개그맨 중에서 0.01%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웃기나요? 웃기긴 웃기죠 하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졌죠 이분이 이 두 분의 공통점은 각 분야에서 1등은 아니지만 여러 분야를 융합해서 자기만의 분야를 만들고 거기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그러면 AI가 공격을 해오고 이런 상황에서 내 분야를 찾으려면 과연 코딩을 지금 배우는 게 답일까? 오히려 저는 인문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공부를 하면서 나의 지금 분야와 이 여러 가지 인문학 분야가 어떻게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지를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LSE에서 경제사를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주변에 야 너 왜 새끌로 빠지냐 고시니 미시니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정통 경제학을 해라 실제로 오퍼도 경제학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경제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사를 선택한 이유는 거기 가면 인문에 향기가 묻어 있어요 경제가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 전망하는 것도 당연히 경제학의 문제지만 예전에 어떤 일이 터졌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만 잘 알아도 사실은 많은 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사실 저는 거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 경제사로만은 경제 현상을 제대로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운전을 할 때 경제사만 가지고 경제 현상을 분석한다는 것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거랑 비슷해요 앞에도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약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공부했다는 걸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학위를 쫓아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공부라는 게 실제로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의 복잡한 내 삶과 절연을 해가지고 여기서 좀 힐링의 원동력이 되더라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입문 분야를 잡아서 공부한 다음에 지금 나의 분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앞으로 AI 시대에서 살아남는 밥이 아니냐 그래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초창기에 대해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신만의 분야를 한번 공부라는 방식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모실 분은 송경재의 중량감 있는 인사 박종호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얼굴 볼 기회는 진짜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게 주신 숙제는 이직, 무엇을 알아보고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아마 연말 연초 되면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직장 계속 다닐까 라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요 요즘같이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여기저기서 본의 아니게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피디님께서 명망 있는 분들이 섭외가 안 됐으니 네가 땜빵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럼 주제라도 내가 정하게 해달라 했더니 뭐 하시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좀 소소한 우리의 삶의 얘기를 하자라는 취지라고 말씀을 주셨기에 그러면 이직이라든가 내 급여, 승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 기초적으로 이런 것 좀 알고 하면 좋겠다라는 걸 정리해도 될까요? 했더니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릿하게 나왔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직 시 체크해야 될 건 아주 크게 보면 일단 두 가지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보고 가야 되는 거 그런데 그 회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 봉급에 대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그러면 제가 그 회사에서 어떤 직급으로 일하게 되며 거기서 성과를 내거나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는지 즉 승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장 우리가 체크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급여부터 얘기를 할게요 많은 회사들이 우리 회사로 이직하시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지급할 급여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시작할 때 크게 두 가지죠 저희는 기본급으로 얼마 드리고요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인센티브로 얼마를 더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통상적인 우리가 연봉협상 때 손에 쥐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고정급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작업성과 무관하게 사전에 약속된 급여를 그냥 확정적으로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능률급이라고 하는 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센티브인데 작업량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직종에 따라서는 어떤 데가 저는 인센티브 능률급제가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곳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보험상품을 설계하시는 분들도 내가 상품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에 따라서 내 연봉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는 게 통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같은 경우도 능률급제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물론 승소하면 얼마 받는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법률 상담 받으러 온 분들에게 내가 그 상담을 3시간 인풋으로 넣는지 5시간 인풋으로 넣는지 그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비례하는 나름대로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당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급이라는 건 어떠한 이런 외적인 퍼포먼스와 상관없이 사전에 약속된 금액을 무조건 주겠다라는 형태의 방식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협상을 하고 있는 인사부장하고 인사팀 대리하고 내가 얘기할 때 고정급을 좀 늘려주신 대신 인센티브를 좀 줄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반대로 고정급 낮춰주십시오 저는 성과로 답하고 그래서 제 인센티브를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줄기는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마 우리 라디오로 이 방송 이 강의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이런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나는 딜을 봐야 될지 어떻게 정하시나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인센티브를 더 늘려주십시오 아니면 고정급을 좀 더 늘려주십시오 이걸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있지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있어요 비슷한 과업을 달성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제품으로 따지면 100개를 팔았다 이런 비슷한 과업이 달성됐었을 때 그 과업을 달성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고정급으로 네 급여를 주겠다고 했었을 때와 능률급 인센티브 형태로 네 급여가 많이 결정될 거다 라고 했었을 때 똑같은 일의 수준을 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월급은 누가 더 많이 많이 가져가느냐 전 세계에서 이런 연구들을 유사한 연구들을 수많은 건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정급 형태보다 능률급 형태로 급여 체계가 정해진 사람이 같은 과업을 달성했을 때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일을 달성했는데 고정급을 받기로 했던 사람에 비해 인센티브로 받기로 했던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야 될까요 꼭 기억하셔야 될게요 어떤 회사에 가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자료 세 가지를 이미지로 가져왔는데요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간단히 들으면 일단 내가 성과를 잘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 말고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성과 여부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험설계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험설계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보험상품 가입을 시키려고 할 때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회사의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보험설계사들도 나름의 보험상품을 들고 다니면서 고객님 이거 가입 좀 해보시죠 라고 세일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일즈 하는 과정에서 내 손에 쥐어진 그 브로셔 내 손에 쥐어진 그 상품이 타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영업맨이라고 해도 성과가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뿐만 아니라 회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 자체가 조악스럽거나 마침 요즘 회사가 여러 가지 리콜과 같은 악재가 있어서 회사 브랜드라든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노력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회사의 상태라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표이사도 아니고 회사의 오너도 아니거든요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그 데미지를 영업하고 있는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정급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그러한 리스크를 직원이 떠안지 않는 거죠 회사 상황이 안 좋아도 그래서 영업을 네가 하나도 못해도 너에게는 무조건 이 정도 고정급은 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회사가 떠안는 대신 뭐다 상대적으로 능률급제보다는 적게 주겠다라는 딜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제 상황입니다 회사도 잘 나가는 회사였고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IMF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이건 또 우리가 성과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 리스크 그 리스크를 능률급제인 사람은 그런 리스크를 내가 떠안을 테니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안 생겨서 내가 제대로 된 성과 날 땐 나에게 확실하게 보상해줘 이런 딜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고정급제인 사람은 그런 리스크 제가 떠안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회사가 다 떠안은 대신 저는 다른 능률급제를 받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적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하고 어떤 연봉 협상에 대한 딜을 할 때 이 상황에 대한 논리 그리고 이 연봉 협상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의 주장만 펼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거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또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회사에 있는 물건과 서비스를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회사가 저에게 주는 여러 가지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게 충실하지 못해서 제가 높은 성과를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들을 누가 떠안느냐에 따라서 급여 체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딜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능률급제와 고정급제를 결정할 때는 저 회사의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내가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 그걸 보고 결정만 하면 되겠구나 거기서 끝나면 너무 수월하겠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 회사가 인센티브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그 확인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를 저는 일단 역치를 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느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또 자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알바생이나 또는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 회사 직원은 제가 인센티브 준다는데도 일을 안 해요 얘네는 인센티브 준다고 해도 됐어요 대표님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그런 소리가 나오는 회사의 대표적인 사유 중의 하나는 역치 때문이에요 원래 역치는 경제 용어는 아니고요 생물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어떤 생물체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소한 들어가야 될 인풋 자극의 세기 그거를 역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좀 퉁퉁한 체격이 있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여기 살짝 집어도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뭔가 여기 누가 딱 찔렀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그게 역치거든요 인센티브도 사람을 바꾸는 형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치 이상의 급여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제가 자동차 세일즈맨입니다 당신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에게 인센티브를 드리겠소 5만 원 주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까요? 이야 차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5만 원이요? 아휴 됐습니다 차라리 고정급이나 받으면서 설렁설렁 다니고 말게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좋아 10만 원 됐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만 원 조금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500만 원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종업원들이 아니면 회사의 후배나 근로자들이 내 생각만치 열심히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회사의 인센티브에 애들이 도통 반응을 안 하는데 요즘 애들은 다 그런 겁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준 인센티브라는 게 실제 그 업을 현장에서 퍼포먼스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노고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을 꼭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직할 때는 그걸 이용하셔야 돼요 회사가 단순히 당신이 이런 이런 걸 했었을 때 우리는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직을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선 회사에 뭔가 강압적이고 조금 많은 걸 요구하기가 주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간 오히려 다니면서 계속 불평불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 내가 경력으로 그와 유사한 다른 회사 이직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회사에 높은 사람이 재무통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었을 수도 있고 인사나 마케팅 쪽에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어떤 수준으로 인풋을 넣어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연봉 협상을 하거나 이직 협상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하면서 그래서 상세하게 그들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 정확하게 제가 발음했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정확하게 이게 이 업의 특성이 뭐냐 하면요 라고 하면서 알려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아, 그런 차원이 있네요 그럼 회사 윗분과 다시 얘기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핑퐁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회사는 룰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이 회사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장수했던 기업인데 설마 이것도 모를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역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업량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수준화의 성과급을 제시하는 건 아무 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결국 거기에 반응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받아갈 급여는 고정급이 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어떤 회사가 이상하게 우리 회사가 역치보다 적은 수준으로 인센티브을 주고 있는지 더 많이 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은 우리 회사의 이상하게 숙련공들이 요즘 사표를 많이 던지네 2, 3년 사이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성과급 체계가 숙련공들은 도저히 남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박하구나 이렇게 하는 아주 단순한 시그널을 그렇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신뢰예요, 신뢰 회사에 들어갈 때 대표이사나 아니면 높으신 분이 임원분이 열심히만 해 내가 어떻게 줄게 하면서 구두로 숫자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니네가 목표치 얼마 달성하면 팀 전체 내가 얼마 쏜다 아니면 개인 단위로 얼마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장님께 아니면 높은 임원분께 문서화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정서에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대표님 믿고 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대표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모듈들의 직무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몰라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재무통으로 성장했거나 마케팅통으로 성장했거나 생산관리 쪽에서 성과를 내서 거기까지 올라가다 보면 마케팅 어떻게 일어나는지 영업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본인도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파격적인 수준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라? 직원의 반절이 그 목표치를 다 달성해 왔어요 아니면 60% 이상이 저도 연초에 제시했던 목표치 다 달성했습니다 성과급 주세요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으냐면 사장님 입장에선 그 성과급을 안 줘야 될 게 도의적인 거 말고 경제적인 판단으로는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일 수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문서화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또는 녹음 녹취 등을 통해서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럼 일단 책임 소재가 모호해요 그리고 그런 사장님들 중에서는 대부분 말을 모호하게 하죠 숫자로 딱 부러치게 얘기 안 하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이번 결과로 뭘 확인한 거예요? 아 내가 설정한 인센티브 제도가 너무 낮았구나 그리고 지금 뽑아놓은 인원이 과잉 인풋으로 뽑았구나 10명이나 둘 필요가 없네 5명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네 그거를 이 성과 지표 들고 온 걸 가지고 확인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숫자를 내보내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약속을 내가 깨는 거예요 야 올해들 고생한 건 맞는데 올해 회사 사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가 다시 한번 두둑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직원들은 정말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럼 그 배신감을 느끼는 직원들 중에서 일부가 나가겠죠 야 너 내가 준다고 했는데 안 믿고 이러기야? 아쉬운 표정 하면서 하여튼 뭐 네가 그렇게 정했다니 잘 가 그러면서 아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4명이면 좋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초 약속했던 그 금액이 인센티브를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달성됐었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줄 수 있는 신뢰관계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지 실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꼭 큰 회사가 아니라 작은 회사들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줄 것 같은 뭔가 도덕적인 CEO가 다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죠 그 측정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단순히 동료들의 피어리뷰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차라리 그 대표이사하고 잘 얘기할 게 아니라 내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 구축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 많이 도와주고 같이 팀으로 열심히 일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대표이사랑 뭔가 그런 걸 약속받고 이직을 할 때는 저 사람이 과연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을 할 수 있나 알 수 있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실제 이런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택배 회사와 우체국 택배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죠 그런데 우체국 택배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했고 밖에 나가서 배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일했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확인할 인센티브가 우체국은 없죠 왜? 공적 조직이잖아요 우체국이라는 곳은 국가의 큰 공공기관의 틀 속에서 그 급여 체계라든가 인센티브 체계라든가 신분의 법적 보증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우체국이라는 곳만 파격적으로 운용할 수도 없고요 또 우체국 조직에 어떤 배송과 관련돼서 누군가가 본인이 기관장으로 왔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도 여기에서 이게 내 회사도 아니고 여기서 십 수년 일할 것도 아니고 기관장으로서의 임기만 채우고 갈 게 뻔한다면 굳이 무리수를 둘 이유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뭔가 누가 얼만큼 열심히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정말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어서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인풋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택배회사는 좀 다르죠 사기업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같이 어떤 택배회사의 직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을 높여서 연말에 단기 순이익이 일부 더 높아졌다? 우리 성과급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주들도 뭔가 배당을 더 받을 수 있고요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택배회사라는 곳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측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회사의 업종의 특수성과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내가 잘할지 못할지 측정할 유인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안되죠?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인센티브를 측정받을 때 인센티브를 어느 걸 기준으로 주느냐가 이거는 아직 학계에서도 명확하게 답을 다 못 찾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악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실제 이런 요인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건데요 대표적으로 당신의 인센티브를 책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당신의 산출물 얼마나 단순하게 말하면 많이 생산했는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많은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가능성이 많으냐면요 개수만 늘리는데 포커싱을 둬요 그럼 개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겠죠 뭔가 회사에 장비를 잔뜩 요청해서 즉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개수를 늘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근로자들은 선호할 수도 있겠죠 야 개수 늘어나네 이 장비 사오면 이거 사오면 그러면 우리 인센티브 늘어나잖아 야 회사 요청하자 그래서 산출물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측정했을 때는 비용이 더 많이 오버되는 그런 사례들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 부분을 비용 절감으로 네 인센티브를 잡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비용만 절감시키는데 신경을 쓰지 품질 개선에는 또 등한시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윤을 가지고 말하겠다라고 하면 이윤이라는 건 지금 당장 잘나가는 사업 잘나가는 제품 잘나가는 서비스에 인풋을 더 넣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요 회사의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내가 R&D하고 뭔가 새로운 거에 내 시간과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 벌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장기적인 어떤 회사 먹거리를 찾는 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구조가 돼버려요 매출액도 중요합니다 매출액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액만 올리기 위해서는 또 비용을 생각 안 하고 실제 잘만 팔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여지가 많겠죠 투여 시간은 옛날에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물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특정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을 써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 오전에는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오전에 와서 뭘 하느냐 제일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스포츠 신문을 열심히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요 그래서 야구 누가 이겼는지 축구 누가 이겼는지 다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 신문을 덮고 주무십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이제 밥 좀 먹고 와서 일할까?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갔다가 점심 먹고 와서 그럼 바로 일하느냐? 아니죠 오늘 어떻게 일할지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일은 6시 이후에 야근 수당 받을 때 체크하고 나가야 되니까요 투여 시간만 늘리는 형태로도 충분히 뭐라고 할까요?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 회사도 어떤 걸 기준으로 나에게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흥망성세도 달라질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한 태도도 본의 아니게 또는 나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유도되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진화 발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인센티브의 기준은 나에게 뭘로 해 주실 겁니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옆에 사진 시간 관계상 설명할까 말까 했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에디슨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헨리포드입니다 정말 당대 최대의 최고의 기업인들이죠 그런데 헨리포드가 어떤 이론에 어떻게 보면 창시자 아닌 창시자가 됐었냐면 저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거예요 당시 헨리포드는 컨베어벨트라고 해서 작업자가 자동차에 A부터 Z까지 모두 만들어서 출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사만 조이고 얘는 유리창만 끼고 이렇게 각각 업무를 분절적으로 했더니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너무 단순하고 너무 지루한 업무다 보니까 자꾸 회사를 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숙련공이 되거나 조금 익숙해져서 뭔가 성과를 낼 것 같은 사람들이 자꾸 회사를 나가버리니까 생산성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해서 당시 업계의 통상적인 시간당 급여가 엔지니어 파트에서 3불 정도 3달러 정도 됐다면 어떻게 됐다? 헨리포드는 5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2배 가까운 임금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 당시 많은 언론을 비롯해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저 바보 같은 놈 쟤는 망하기 직전일 거다 이렇게 읍소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실제 2년 만에 포드 자동차 회사의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CEO들 아마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요즘 같은 혹한기에 요즘 같은 어목한 경제 상황에서 직원들 급여를 깎는 것이 그리고 직원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만이 회사가 계속 살아남는 가장 정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았던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많았다라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원을 하나 뽑을 때요 그 직원의 역량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름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얼터너티브로 당신에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급여체계는 총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의 실제 캐파라고 하죠 업무 능력치는 어디쯤에 있구나라는 걸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동영상이나 우리 강연장에는 제가 그래프 세 개를 가져왔는데요 X축은 판매량을 의미하고요 Y축은 봉급입니다 근데 급여체계를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기본급은 높아요 기본급은 500만 원 드리고요 하나당 성과를 낼 때마다 10만 원씩 저희가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고 그 다음 거는 기본급은 500만 원보다 적은 400만 원 정도 드리고요 하나당 성과를 냈었을 땐 이제 10만 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20만 원 정도로 하나 성과를 낼 때마다 더 높은 인센티브 주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기본급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당 성과를 낼 때마다 우리는 40만 원씩 파격적인 수준으로 인센티브 드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그래프를 세 개를 그려 보시면 여러 가지 교점이 생기는데요 그 교점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제일 앞부분 제일 앞부분은 어디가 제일 높게 되죠 바로 기본급은 제일 많이 받으면서 개당 인센티브는 적게 받은 구간이 봉급이 제일 높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어디가 되냐면 기본급은 적정 수준으로 받는 대신 하나 팔 때마다 하나 뭔가 산출될 때마다 인센티브로 받는 것도 적정한 수준으로 어그리했었을 때 그때가 제일 높은 구간이 되고요 마지막은 기본급은 제일 박하지만 하나씩 성과 낼 때마다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을 때가 제일 높은 봉급 구간이 돼요 그러면 근로자로 지금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봉급이 총 금액이 제일 높은 구간으로 자신이 저는 이 인센티브 제도와 이 기본급 제도로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간을 수용한 사람이라는 건 어디까지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많다? 맨 앞부분에 여기까지 나는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그러니 나는 첫 번째 기본급이 높은 인센티브 제도를 내가 어그리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가장 높은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그럼 저는 세 번째 기본급은 얼마 안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어떤 연봉체계를 선호합니다 라는 그 발언이 나는 월급만 얼마 받고 싶어요 가 아니라 회사로 하여금 이 친구의 잠정적인 능력치는 어디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친구구나 라는 걸 상당히 많은 암시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승진이자 아니면 직급이나 아니면 뭐라 할까요 자신이 복무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서직을 뽑을 때와 CEO를 뽑을 때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비서는 그 회사가 매출액을 2배 달성할지 3배 달성할지 아니면 반토막이 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아무 긍정적인 기여도 부정적인 기여도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능률급제 인센티브제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부여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 매출액이 2배 늘어났다고 당신도 급여가 2배 돼 그건 좋겠죠 그런데 회사 매출액이 반토막이 됐으니 너도 급여를 깎자 그러면 억울해요 내가 회사 경영에 무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뭐라고 왜 당신들이 매출 못 올린 걸 나에게도 급여를 깎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 파트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뭔가 그 리스크를 같이 같이 동반해야 될 때는 당연히 인센티브와 기업자가 많이 편제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고정급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회사 대박 나면 나만 인센티브 못 받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본사 모집하는 것과 해외 파견 모집했었을 때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체계가 전혀 달라요 왜?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회사 본사나 회사의 높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열심히 일을 안 하는지를 체크하고 관리할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해외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내가 옆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을 상황에 인센티브 구조와 봉급 체계를 만들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게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그렇게 알고 제시하지 못할 때는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영업 지점장들처럼 저에게 급여 주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해외 나가서 뭘 하는 거니까 달리 적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을 또 나눠야죠 그 다음 이겁니다 승진 시간 관계상 승진은 자세히 안 해드리고 나중에 역시나 박종호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회사는요 대표이사에다가 밑에 이사 이사가 몇 명이죠 일곱 명이 있네요 근데 또 한 회사는 대표이사 밑에 부대표가 둘 있고 각각 이사가 그 밑에 네 명씩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쪽 오른쪽 회사 그러니까 부대표가 있으면서 부대표 밑에 이사가 각각 네 명씩 있는 그 회사에 이사로 들어갔을 때와 그리고 대표 하나랑 대표 한 사람 밑에 이사 일곱 명이 있는 이 회사에 이사로 들어갔을 때 그럼 저는 이사로 복무한 다음에 몇 년 지난 뒤에는 대표이사가 되는 게 제 목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다음 궁금한 게 뭐겠어요 그 회사에서 대표이사 달면 얼마나 받아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월급 연봉 협상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회사 대표이사는 얼마 돈 받냐 회장을 얼마 가져갔냐 이런 거 물어보기에 좀 머쓱하죠 근데 합리적이고 인사 고가라든가 인사 노무와 관련된 체제가 아주 체계적인 회사들은 굉장히 정해진 룰 같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대표이사의 봉급이 파격적으로 많으냐 하면 이쪽이죠 즉 많은 이사를 두고 그 위에 대표이사 자리 하나 있을 때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생산관리이사나 재무이사나 홍보이사로 어디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야 옆에 있는 이사들도 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고 쟁쟁한 사람으로서 저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인데 저 일곱 명 중에서 나머지 여섯 명을 제끼고 내가 대표이사를 댄다고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커리어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나는 그러면 이사직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살 길을 모색해 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을 열심히 만들려면 이사 직급이 받을 월급과 대표이사가 받을 월급을 천정부지 차이로 만들어줘야 돼요 대표이사는 자가용 비행기 나오고 대표이사는 뭐 나오고 대표이사 차는 무조건 슈퍼카고 이렇게 해주면 눈이 돌죠 내가 한번 저 여섯 명 제껴볼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네 명 이사 위에 부대표라는 자리가 진검다리로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대표이사가 하나 더 있다면 얘네들 중에서 한 두 명만 제끼면 내가 부대표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본인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굳이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한 단계 더 거듭 갈려고 나름의 노력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회사의 대표 입장에선 우리 회사가 너무 열악한데 직원들 급여를 마음대로 올려줄 수는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직원들에게 어떤 걸로 반대급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렇게 직급 체계를 좀 더 세분화할 경우 그걸 바탕으로 또 만족감을 가지면서 계속 복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게 뭐 꼭 이사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있는데 우리 팀 중에서 팀원 팀장 한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5명으로 구성된 팀을 가진 팀장과 여기 몇 명입니까? 한 10명 되는 것 같은데 10명으로 구성된 팀을 가진 팀장 그 10명 중에서 팀장까지 올라가는 건 쉬운 일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임원들의 인센티브 제도에만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실무직급에서도 충분히 적용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봉이라는 게 반드시 나의 능력과 나의 성과 이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났나요 3분만 쓰겠습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송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연배가 저보다 적은 분들에게는 꼭 인생의 선배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앞으로 이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자신의 강점에 배팅하셔야 돼요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꼼꼼하게 앉아서 엑셀 시트로 숫자 하나하나 오타 없이 정리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설명하고 리더십 발휘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출중하다 그런데 그런 제가 만약에 아휴 나 앉아서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정교한 꼼꼼한 작업들 이번에 좀 노력해서 그걸 벌충해봐야지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부족한 그 능력을 벌충했을 때 제 능력치는 결국 에버리지 평균에 근접해지겠죠 그럼 제 연봉도 결국 평균이고 제 인생도 평균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영업 그 영업을 바탕으로 밖에 나가서 뛰고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 그럼 저는 남다른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제 급여도 남다라지는 것이고 제 인생도 남다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자신의 강점을 더 활용하기에도 바빠요 약점을 보완하려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강점에 배팅하세요 두 번째 이직하는 곳이 좋은 직장인지 아닌지는 급여와 승진 말고 다른 것도 많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해요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고 그럴 때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결정적일 수도 있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지원한 보직에 이전 공고가 언제 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2년 단위로 계속 그 공고가 났다는 건 야 거기 뭔가 조직 분위기가 영 아니거나 아니면 회사가 이 자리는 장기로 누군가를 계속 육성해서 뭔가 디벨롭 시킬 생각이 없고 소모적으로 활용하고 버리고 소모적으로 활용하고 버리고 급여 올려줄 때 되면 내보내는 직급이구나 부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주 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 이 공고가 어떤 주기로 계속 공고가 나고 있는지 이런 걸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공고가 났는데 그 주기가 계약기간보다 아니면 어떤 복무기간보다 훨씬 짧게 났다 그러면 야 정말 터프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직할 때는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가족하고 지내는 시간보다 직장 동료랑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동료는 제2의 가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 꼭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어떤 분이 계시고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일을 하나요 이걸 꼭 물어보셔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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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